안녕하세요. 유빌라테 음악감독 서형일입니다. 저는 현재 유빌라테 음악감독으로 있고요. 서산시립합창단의 지휘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서미콰이어의 음악감독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세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합창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유빌라테 참영 부모님에서 두 가지 강의를 맡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유빌라테 40집 리딩 세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유빌라테 40집은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작곡가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짧은 시간에도 효과적이고 감동적인 찬양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좋은 곡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40집 리딩 세션을 하면서 지휘자 선생님들께서 40집을 통해서 어떻게 찬양대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한 방법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찬양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연습시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주중연습이라는 것도 있었고 연습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의 찬양대는 사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지 않아서 연습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빌라테 40집을 리딩 세션을 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지 조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가의 가사를 어떻게 묵상하고 해석해야 할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강의는 8월 6일 날 있는데요. 삼성제일교회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제일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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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